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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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트페이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V.O.R.E.S.P.S입니다 핀블들과 함께 1일 빅스카페를 열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소중했지만 많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.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 함께 함께 해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나도 굉장히 신났던 것 같은데 어땠어요? 이렇게 행복했었어요. 어땠어요? 서빙러비? 오늘 일단 오렌지 에이스도 만들고 서빙도 하고 가까이서 오랜만에 만나고 이 정도를 되게 했는데요.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에게 만나서 보답할 수 있는 새로운 자리였던 것 같아서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커피도 만들고 서빙도 하고 지원을 받고 굉장히 행복하고 신선한 시간이 있고요. 멤버들 싸우지 말고요. 왜 싸워요? 캠! 언제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.. 어머나? 네? 내가 많이 읽어요? 아니 아니.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 오늘 좋은 추억 잘 하시니까 멤버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.. 고맙습니다. 애교 한 번 하는데요. 애교 한 번 하는데요. 애교 한 번 하는데요. 애교 한 번 하는데요. 애교요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었고요. 앞으로 또 이런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V.I.S 비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업usstydia產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